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앵커 프라임 250W 보조배터리입니다 앵커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제품으로 똑같이 프라임이란 이름으로 3가지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프라임 모델은 숫자로 모델명이 없는 것도 있어서 최대출력이나 배터리 용량을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대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차이가 있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3가지 모델 중 가장 등급이 높은 모델입니다 최대출력은 250W에 2765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의 끝판왕으로 불리던 앵커 737 보조배터리의 후속 모델입니다 앵커답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고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3개의 단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디스플레이와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 사용하기 편리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무선 충전 단자와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PD 케이블은 최대 140W 속도까지 지원합니다 이동과 보관할 때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파우치입니다 설명서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668g으로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무게도 무거운 편입니다 찐미의 대표 모델인 20 모델보다도 무겁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27,650mAh로 큰 편이지만 비행기에 기내 반입이 가능한 99.54W로 제작되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배터리 잔량, 블루투스 연결, 배터리 성능 상태와 온도, 디스플레이의 작동 시간과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터치는 지원하지 않고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슷하지만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충전 속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연타하면 때려보는 눈이 나오는데요 쓸데없이 버튼을 자꾸 누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이라서 단독으로 사용시 Type-C는 최대 140W, Type-A는 65W까지 지원합니다 충전 기기가 연결되면 즉시 디스플레이에 충전 정보를 출력하며 다른 제품을 연결해도 Type-C 단자의 140W 충전 속도는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개의 전자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동시출력 250W에 고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뿐만 아니라 입력도 초고속을 지원해서 빠르게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시 입력과 출력 모두 140W의 초고속을 지원하고 충전은 더블 포드까지 사용하면 170W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2개의 충전기를 연결하면 최대 170W의 어마무시한 속도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충전되는 배터리 잔량을 볼 수 있는데 진짜 엄청 빠르게 재충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140W만 해도 충분히 빨라서 편안하게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100%에 가까워지면 보통은 충전 속도가 줄어서 느리게 충전되는데요 앵커는 100%까지 그냥 초고속으로 충전됩니다 물론 140W를 사용하려면 140W 이상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블 충전은 이렇게 2개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초고속 충전 이외에도 이렇게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나 전동 치솔처럼 저전력을 요구하는 제품을 위한 저전력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충전은 케이블뿐만 아니라 함께 출시한 베이스라는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충전동을 이용해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의 무선 충전도 100W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며 측면의 단자들을 통해 다른 제품의 유선 충전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를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에 추가된 기능으로 앵커 전용 앱을 이용해 배터리의 상태나 옵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빠르게 연결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보다 정밀하게 배터리 상태를 앱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 출시한 세 가지 제품 중에 250W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배터리 위치 찾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앱에서 배터리 찾기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하단의 스피커를 통해 비프음을 울려 배터리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출력 옵션을 두 가지로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와 암페어를 함께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충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정해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는 추후에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업데이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등록해서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를 통해 몇 번까지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놓은 전자제품은 보조배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제품의 종류와 배터리 용량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등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초고속 제품도 드물고 디스플레이와 각종 기능을 통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기존 보조배터리의 끝판왕으로 불리던 앵커 737 배터리에서 이제는 앵커 프라임 제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들은 충전기기나 사용하시는 곳에 따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여러개의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큰 제품까지 있지만 당분간은 이 제품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ulas uch